안녕하세요 뭐가 어땠어 내 짯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땠어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내 실로 저리 실로 배꼽춤을 치워보자 철구통같은 내 몸매한 뭐가 어땠어 떡판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땠어 철생미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있지 얼싸 좋다 꼭꼭춤을 추워보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철구통같은 내 몸매한 뭐가 어땠어 내 짯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땠어 아들딸 잘낳고 기어가면서 기어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엉덩이가 엉덩이가 이내 실로 저리 실로 배꼽춤을 추워보자 철구통같은 내 몸매 뭐가 어땠어 떡판같은 떡판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땠어 철생미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있지 얼싸 좋다 배꼽춤을 추워보자 얼싸 좋다 배꼽춤을 추워보자 추워보자